자막 제공 및 자막이 들어있는 잼잼 남집사장 ู짐 성인물로 가기로 한 거야? 응? otics 앉아서 먹으라 그래 앉아 근데 싫다냐 나는 누워서 먹을 거다냐 할 수 있어 나도 남아있어 남은 게 있었지 바삭함이랑 1도 안 느껴지는 김치장 김치장 깜짝 놀랐잖아 헌터찡 헌터찡 밖에 보고 싶어 그렇게 예뻐 김치가 아니 왜 그렇게 먹는 거야 바로 이건 초밥이란다 어머 야 이거 진짜 초밥 같아 응 진짜 초밥 내가 먹을게 내 팔에 있는 닭살 같네 이거 씻어서 넣어야 되나 이게 뭐게 나뭇가지잖아 어 엄마 에이 엘 엘 엘 엘 엘 지금 닭 백성 만들기 영상을 봤는데 이거 닭을 한번 데치고 손질을 하고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럴수가 건져 건져 엘 엘 엘 엘 엘 빳빳고! 빼줄게 안 빼줄게 왜 너 괜찮아야 안해줘? 괜찮아? 빼줄게 안 빼줄게 이렇게 끓이면 40분 끓여야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남편 오고 있는 중이라 빨리 왜 왜요? 목표도 없어가지고 김밥으로 밀어내줘 원터 왔어요 원터 닭카소 바로 먹을 밥 다 먹었어 오 고마워 폴트 고마워 아이고 뭐 어떡하지 어머머머머 맛있겠다 김치가 없네 고마워 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오 어 촬영용이야? 어 촬영용이야 뭐 누룽지 백숙해지는 거야? 근데 이거 완전 돌덩이다 어리사네 원래 이런 게 맛집인 거 알지? 앗 뜨거! 받아줬다 어떻게 받아? 너무 지금 위급사인 부추먹고 힘내세요 그럼 뭐? 뭐? 통 밑에 빨강색깔이 있는데 왜? 왜 다쳤어? 여기 봐봐 요렇게 보자 보자 아이고 여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바다에서 이게 아 진짜 웃겨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내일 기대되는걸 많이 잡어 뭐 성인물로 가기로 한 거야? 응? 아니 복분자이 한번 배탈 나지 않겠지? 약이겠지 맛있는데 i oh god oh i i i i i i 그.. 갖고 놀라고 고객님 먼저 하려고 아 이거 한 나눠 주려고? 야 이쁘게 줘야지 던지면 안 되고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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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국 imagined 부터 먹지? 요거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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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소 고마워요 음 맛있당 고기 건강 이제 요라고 할 뻔? 엄마가 한 거랑 똑같다 뜨겁다 뜨거워 물개자 물개자 맛있지? 가위볼 아직도 못 먹어봤어 아주 맛있다 너가 좀 그만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? 물 한 거 있잖아 어? 뜨거운지 아까 확인해야 돼 아우 진짜 정말 널 말한다 널 말해 야 또 사자 봐 휴대전화 바다리에다가 돈이 아까 이런 거 틀려는 게 하이볼이 아니라 일본 가서 엄청 먹었지 하이볼이 진짜 많이 먹었지 롱 로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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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조금 더 비스 슈로 짜는 것 같네 고춧가루 밥 먹자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간식 설탕 조각 고춧가루 이제 양파, 후추, 타고. 약속이 더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. 마늘의 등장, 마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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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. 사장님, 마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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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. 이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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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계속 구르고 가는 거야? 비만 체험하는 거야? 왜? 준비! 준비! 우무쪬이 요즘 양파는 영화 verk 이 식구 한화 거야. 세계 propos지않고 들어갈다! Gill mat.. 너 흥행 아무still에 behold다니.. 감사합니다.